여러분은 잠시 후 베타, 제타의 방송을 보시게 될 예정입니다. 베타! 베타! 크로스! 저는 형들이 뒷담화를 까고 싶어요. 좋습니다! 시는 강자가 떠올랐어요. 냄새의 시는 강자. 입 열면 10원짜리죠. 누가 이따 방에다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어딨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런 쪽방 우리한테 너무.. 우리 수준이 안 맞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단 가장 먼저 지난주 참담했던 방송실장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영진군과 사나군을.. 그 커플은 이제 아예 한 번 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둘 굉장히 보기는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재미없어요.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일단 저희가 이제 투표를 했죠. 그렇죠. 이번주 가장 핫! 알파벳에서 가장 핫한 커플! 재미타! 크로스! 예! 왕생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분위기 시작부터 아주 굉장히 뜻해요. 핫해요. 네. 그러면 요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알파벳 멤버는 누구일까요?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일단 코드형부터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형. 코드형.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형들과 코드형의 생일선물을 사러 강남역에 갔습니다. 빠밤! 코드형의 색깔을 알 수가 없어요. 두 시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고른 게 옷 두 개입니다. 근데 코드형의 스타일은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코드형의 고발점은 바로 패션 테러리스트! 일단 잡히는 거 입는다. 바지도 그냥 입으면, 바지가 있으면 입어요. 신발도 있으면 식고요. 모자도 있는 것이나. 아 그렇지. 도저히 거울이라고 전체 거울을 보는 거울을 못 봤어요. 관심이 다른데 있을 뿐이에요. 맞아요. 컴퓨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발한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면 컴퓨터 게임 광이었어요! 저도 덕분에 말레벨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모두 숙소에서 게임만 하는 그런 참담한 신을 만들어냈던 코드군이었습니다. 같은 형라인으로서 굉장히 부러운 얼굴을 갖고 있고요. 잘생겼죠. 사실 훈훈하게 가야죠? 방송 보다가 자칭 비주얼. 자칭 비주얼도 뭐 그렇죠. 제베테가 있는데 자칭 비주얼이죠. 제베테! 그릇! 따단! 별명을 한씩 쳐줄까요? 그러면? 그러면 후니형은 패션 테러리스트인 걸로. 페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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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방송이 궁금하시죠? 1분 뒤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델타군이죠. 양파 같은 남자. 델타! 참 얘기할게 많아요. 제일 파격적인 건 일단 FM의 이미지가 깨졌습니다. 참 FM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에 성추한 이미지였는데 요새 굉장히 귀차니즘이 가네요. 뭐때문에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귀차니즘에 빠지면 나르시즘이 나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부쩍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아요. 핸드폰만 쳐다보고 요새 메인보컬인 저를 제껴두고 자꾸 인스티즈를 불러요.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인증인데요? 이거 인증인데? 죄송합니다.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에 자꾸 자기 노래를 불러요. 근데 15초동안 15초만 자꾸 맛깔스럽게 그렇게 부르는데 솔직히 괜찮아요. 아주 좋은 보이스와 아름다운 보이스를 갖고 있죠. 근데 메인보컬이 저를 두고 왜 자꾸 혼자 하냐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했다면 저는 멤버들과 15초동안 노는 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요즘에 데루타 형이 다이어트를 안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많이 드시던데요? 아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형 FM? 아니 FM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타락 델타! 아 타락 델타! 아 타델타! 아 타델타! 델타의 별명은? 타델! 여러분 타델로 불러주세요. 지난 방송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줬던 멤버 두 명이 있을게요. 뭐야? 안녕하세요? 듣고 왔나? 우리 벌써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듣고 온 거 아니에요? 아 냄새 파이! 일단 8호 커플! 일단 저번 방송에 여러분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아 일단 8호 커플! 이미 그 방송을 보셨다면? 그러면 여기 사진 띄워주시고요. 이 커플은 그냥 뭐 안녕! 안녕! 그리고 파이군 뭐 여기서 그냥 간단히 짓고 나면 원래 뭐 원래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잖아요? 냄새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수 게 없고요. 이따 얘기할 거지만 시는 강좌가 떠올랐어요. 냄새 시는 강좌! 감마군! 감마군!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는 감마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맨날 시크시크하는데 제목은 S.I.C.K입니다. 아파요? 시크! 워우! S.I.C.K! 예! 역시 우리 래퍼 랩분호! 우리 재탄 달라요. 오레오! 감마군! 입열면 10원짜리죠. 너무 저렴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저렴해? 이름부터 짓고 가죠! 입시감! 입시감! 입열면 10원짜리 감마! 입시감! 좋다! 입시감! 하지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이제 말만 많이 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야자타임으로 나머지 방송을! 저는 뭐 우리 제베타가 동생 막내지만 사실 저는 뭐 서술함 없이 지내고 있고요. 뭐라고? 네? 벌써 시작이에요! 형! 아 나 진짜.. 형! 벌써 방송 시작이에요! 졌냐? 형! 야! 너 운동 좀 한다고 왜 자꾸 이렇게 친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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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세팅해요! 형! 에타 형을 파헤치겠습니다! 에타 형을 파헤치게 씁니다! 근데 나 에타 형도 형이에요? 형? 떨르는 냄새 이자 네 그렇지요. 사진보다 실물이 덜한 멤버! 1위! 등극했어요. 특히 웃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이거 멤버가 봐도 이거 좀 부럽다. 네 그렇죠. 굉장히 웃는 모습이 이쁜데 그것뿐이에요. 요새 여름이 오고 되게 무더워지기 시작하니까 파이군 졌어요. 호르몬 무비가 아주 뛰어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 에타 형이 향수를 들고 다니는 거 같아요. 네 그렇죠. 힘들지 않나요? 근데 거기서 바로 향수를 뿌리길래 야! 코가 따갑다 야! 되게 섞여서 네! 뭔가 어리둥중 괜찮지 않아요? 어리둥중 대망의 이호타! 네 이호타가 남았습니다. 굉장히 내추럴, 인간미라고 외치는 그.. 진짜 내추럴한데? 그쵸! 이 형은 다 보여줘서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할게 없는데 넘어갈까요? 진짜 뭐 딱히 얘기할게 이러다 보면 어떨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질문을 다 했잖아요. 우리가? 저는 그 DTIME 팀들이 방송을 보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방송, 알파벳 방송이라고 하는데 맨날 다 이렇게 남들을 뒤처 내고 이런 방송 재미없어요. 그쵸?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만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 둘은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제메타에 칭찬합시다. 일단 제가 먼저 할게요 형! 얼굴이 너무 작아요. 얼굴이 너무 작아서 등신이.. 이게 등신 있죠? 또 잘생기기도 하고 요새 랩이 부쩍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쵸? 가사 쓰는 것도 예술로 쓰고 성격도 참 좋고 그쵸 형? 그쵸? 성격도 참 좋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시원시원하고 어우 못하는 게 없어요! 형! 일단 우리 베타 형님은 말주별도 뛰어나고 인터뷰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는 게 저는 제가 리드 했으면 못했어요. 각각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걸 다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니 참 대단하죠. 진짜 그쵸. 우리는 계속 계속 남들을 이렇게 들춰내는 걸로 방송이 재밌겠지만 다른 멤버들은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쵸. 다음 편이 또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응원하신다면 저희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이제 곧 여러분 앞에 또 나타날 거니까 저희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매주 목요일 몇 시예요? 9시 여러분 매주 찾아가니까 많은 상황 반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제메타 크로스 안녕. 알파벳